22번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요지문제는 유독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특정 문장들만 그냥 뽑아가지고 문제 푸는 현상이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작년에도 이런 적이 있다고 내가 기억하는데 요지문제 한 문제가 특정 문제만 읽었을 때 문장만 읽었을 때 틀리는 문제가 작년에 6평이었었던 걸로 내가 기억해야 되더라.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걸로 캐스트 영상까지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정보를 차곡차곡 잘 누적하셔요. 왜 그러냐면 줄거리만 대충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현장 가면 뭐에 흔들리는 사람이야? 오답선지에 흔들리는 사람이야. 그럼 오답선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전체적인 줄거리에 대한 어떤 누적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물론 물론 저도 요지문제는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쫙 풀리는 문제들도 있고 그게 아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어? 헷갈리네 싶으면 빨리 정보누적 다시 돌아오세요. 오답과 싸우기 위해서요. 자 빠르게 얘기할게. 어... 때로는 강과되고 뭐... 하지만 그저 그렇게나 중요한 이해 당사자 각종에 나와 있었죠. 그게 누구래요? It's a consumer. 소비자래요. 어디서 큰 역할을 하냐면 소재 또 떴네. privacy paradox. 사생활에 관련된 역설에서의 큰 역할을 하는 게 소비자래.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모르셔도 돼. 그냥 privacy. 그 다음에 consumer. 계속 소비자에 관여하는 수준이 모든 방식에서 digital experience. 어떤 디지털 경험들이나 아니면 커뮤니티에 어쨌든 얘네들이 참여하는 그 수준이 폭발했답니다. 오케이. 소비자 참여가 폭발했다. 계속 and they show little. 거의 또는 거의 없대요. 무슨 신호도 없대요? 느려질 신호가 거의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아 폭발했다. 똑같은 말이구나. 느려지지도 않았다. 계속 어떤 인식이 있다고 그랬냐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이 있답니다. 뭐뿐만 아니라 their personal data helps. 그들의 개인 데이터라고 하는 놈이 뭔가 풍부한 경험으로 이끌어주겠구나. these companies. 그래서 이 회사들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두 있대요. sharing this data. 나의 데이터라는 것을 공유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price. 여러분들 price라는 단어는 우리 V단에서 너무나도 많이 했었던 cost, price, expense, 심지어 목까지, toll. 싹 다 모두 있다더라. toll은 여러분들의 tollgate 이런 거 있잖아. 비용 내는 거. 모두 있다더라. 부정적 뉘앙스의 손해, 대가, 희생 이런 거 있다더라. 정말 매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키워들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뭐라는 인식도 있대? 아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말이야. 아 내가 뭔가 이 경험들을 위해서 해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건가? 아 좀 찜찜한데? 라는 부정적 뉘앙스가 느껴져야 돼. 좀 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장에서 어땠냐면 저도 풀어볼 때 어땠냐면 without 이 문장 있지. 이거 보는 순간 됐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는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은 형광편을 찾으면 좋겠다. 자 이 문장이 왜 유독 나한테 중요하게 들어왔냐면 자 올인원 수업의 챕터 3인가 여러분들아? 이중부정 일반화라는 챕터 있지. 그러니까 봐.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도 되지만 어떤 분들은 공부 안 하니까 좋은 대학 못 가지 마. 공부 안 하면 대학 못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약간 좀 꼰스럽지만 미안.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본인의 의도를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역으로 부정적 뉘앙스 두 번 쓰면서 다시 재탕해서 말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보통 이제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잖아.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없으면 뭐 됐네? with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hat, when, why of data collection and use. 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무엇 그리고 언제 그리고 왜 라고 하는 거. 데이터 수집이라는 것에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없으면 the consumer is often left feeling vulnerable and conflicted. 이라고 돼 있었어. 그러니까 소비자는 어떻게 남겨진대요? 뭔가 취약하고 뭔가 뭐 내가 막 갈등적이고 충돌한 이 상태로 남겨진다. 그 말인 즉슨 이해를 잘 해야 좋아질 수 있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에서 아 데이터가 어디 사용되는지 등등등등등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너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 여기 말다운 편에 있는 이 말이들아 시험장에서 못했어도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 여기는 이 모든 말들이 못 상징하는 말들이야. 빨리 퍼즈 버튼 누르시고 생각해봐. 그렇지. 이 모든 것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겠죠. 아 나는 이 레스토랑을 찾아주는 앱을 되게 좋아하는데 하지만 아 내 데이터 what happens to my data 내가 만약에 여기 오케이 라는 버튼을 막 누르면 즉 어 뭐 이제 뭐 나의 형제 위치를 승인해주거나 알려드릴 수 있는 이 오케이 버튼을 누르면 아 내 데이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 뭐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돼? 이 관점으로 읽을 수 있겠냐고. 아 이거 단순히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다시 이해를 제대로 안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해를 해야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 지금 이 모든 것들도 아 가만있어. 이 레스토랑 좋긴 좋은데 어 여기 오케이 누르면은 어 무슨 데이터에 무슨 일이 생길까? 뭐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하고 참고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what what when when 이런 지식들에 대한 탐구를 막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 armed word라고 했으면 막 이렇게 무기가 딱 장착된 거야. 즉 준비가 다 된 거죠. 뭐로? tools that can provide an option 여러가지 옵션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이 모든 툴들 도구들 들을 장착한 상태로 소비자들은 moves from 뭐로부터 어 수동적인 소비자 또는 수동적인 방관자로부터 이제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됐죠? 그럼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게 얘들아 단순히 어 나 개인정부 도용하는 거 무서워요. 이게 아니고 적절하게 이해를 하면은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 마지막 문장에서도 그래 적절하게 잘 이해하니까 이 도구에 대한 이해들을 잘 했으니까 이제는 어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거구나 라는 방식으로 읽혀야 된다는 거지.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딱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건 누가 봐도 의도적인 선제 아니에요? 뭐가? 이거요 이거 이거 세모라고 하지 말자. 별표 치자. 별표 이거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가가 따른다. 어 무서워요. 이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선제라고 아니 프라이스라는 단어도 있었는데요. 에헤이 두 가지로 설명드릴게 저였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중부정 썼던 표현 있죠. 그게 머리 확 들어오면서 나머지가 아 이해를 하는 게 돼야지만 어 소비자가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구나.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이해하니까 적극적 소비자가 된다. 주체적 소비자가 된다. 나는 이게 눈에 확 보였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것도 되지 않을까요? 에이 얘들아 내가 그래서 정보 누적을 잘해서 오답과 싸우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글에서는 어디 있어? 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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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험을 네가 즐기려면 내가 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있습니다. 인식이 그렇다 그랬지 그렇다라는 게 팩트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이 필자가 야 너 이런 거 앱 깔면은 개인정보 도용당해? 라는 주장은 없어요.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으니 소비자가 이해를 잘하셔야지만 좀 적극적 소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지 얘처럼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대가가 뒷다랍니다. 이건 나은 적이 없는 정보라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선지예요. 그래서 제가 정보 누적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유용한 앱을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틀리진 않지만 적극이라는 단어 아까 액티브 이런 거 근데 이 질문은 이해를 잘해야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 사실 유용한 앱을 열심히 다들 쓰세요. 이건 개소리였죠.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해보세요.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무엇? 언제? 왜? 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답이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시래요? 얘들아 너는 소비자는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네가 데이터를 주는 사람이야. 지금 너는 네가 활용하는 게 아니고 네가 주는 사람이라고 활용은 회사가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니? 됐죠? 키워드 잘 애매하게 잘 썼죠. 다양한 디지털 데이터 활용하는 거 이건 나온 적도 없는 정보고 뭐 개인정보 유출되기도 한답니다. 아이 야 그럼 이 둘이 같은 말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인식이 있다라는 거지 그것보다 이해를 잘하시면 좋아질 거예요. 라는 게 필자였다고. 됐죠?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건 너무 과한 선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야. 제가 어차피 제 소원 맨날 똑같잖아. 무엇이 없으면 무엇이 안 된다. 이 말은 이해를 해야 아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해의 노력 그러니 수정적인 거에서 적극적으로 가려면 이의가 필요하다. 이의 글을 기여. 그런 게 좀 되셔야 된다는 거고 누적하셔서 오답을 제대로 잡으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60%가 나왔거든요. 제게 여기는 어디 봅시다. 61% 나왔네. 그래 그래 그래. 요즘은 제가 보통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근데 요즘 추세가 약간 요령만으로 되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평가원이 얘기한 말이야. 평가원이 본인들의 학습 안내서에 요령 피우지 말라고 써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조심하세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